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나게 다 먹어요 오늘은 소스에 찍어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초콜릿은 달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이 제품은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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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오징어 오징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서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만요 너무 맛있어요 루마토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단무지 초콜릿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닭다리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불닭소스 바삭바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이것도 마늘 소스랑 소스 마늘 치킨 치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